그 노래에 종국이 하기 싫어가지고 사랑스러워, 창피하다고 아니야, 사랑스러워 싫어하지는 않았어 아니, 춤추고 뭐 싫어하는 게 아니고 창피해 야, 터보 때는 뭐, 터보 때는 겁나 좋는데 왜? 아이가 그게 약간 안 먹었어 맞아, 맞아 앞으로 나가면서 하는 거였잖아 그거 할 때 종국이가 종국이가 한참 펌핑이 좋을 때야 지금 정도가 아니라 사이즈가 이래갖고 반팔을 입고 구압빡을 올라갔는데 펌, 머리 이러는데 팔뚝이 이게 니 잘 보지만 아름다운 그녀를 보며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오! 토요일 밤에 그 노래는 뭐지? 토요일 밤 토요일 밤에 이거 아는 게 너무 웃긴다 그대를 만나리 토요일 밤에 토요일 밤 토요일 밤에 나 그대를 만나리라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아 비바, 아 비바, 아 비바 비바람이 지는 바다 천천히 오 천천히 오 오늘 그대 오시려 오 이거야? 백크레이션? 저 바다 건너서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빛도 아름답지만 사슬로 그대 목숨을 아니 형이 너무 노래해 내 가사 너무 아름다운 거 너무 웃겨 돌린 노래 그대만을 그대만을 기다리리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안 묶어! 안 묶어! 조개 껍질 묶어 그녀의 목에 걸고 이젠 괜찮은데 괜찮아? 안 보여 왜 이렇게 안 보면 어떡해 괜찮아? 괜찮아? 괜찮아 야 너무 맛있겠다 이거 야 시원해 시원해 김치가 들어와서 그런가 보다 각자 그릇 들고 가서 다 더러워 배식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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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만 주세요 나 소세지 꼭 줘야 돼 난 고기보다 소세지야 배식바다 배식바다 형님 저는 김치는 많이 안 먹어 아니 김치는 안 먹어 많이만 안 주면 두분 먹어? 네 두분 아 좋아 아유 감사합니다 형님 아 뜨거워! 왜 그래? 왜 어디갔어? 아니 잡을 곳이 여기밖에 없었어 맛있겠다 경인이가 대단하다 어? 경인이가 대단해 형님 진짜 맛있어요 이 와중에 이걸 또 해내네 나 진짜 찜으로 오기 맛있어 진짜 진짜 맛있어 이 돼지고기는 한국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 그쵸 야 소세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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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또 소세지도 좀 마지막에 추운 데 갈 때 감기 추워 진짜 좋네 난 도착하자마자 바로 호주 호주 가잖아 어디 간다고? 호주 간다고? 어 너 몸 관리 잘해야겠다 형님 공연하러 갔어요? 꿀튀 응 쟤 본업이 가수야 알죠 알죠 당연히 알죠 형님 형님 저 형님 삼사 대상 받을 때 TV 보고 있었어요 그래? 네 저는 형의 영광을 저를 보고 있었어요 고맙다 네 나 MBC 상은 태현이가 줬어 응 진짜요? 응 느낌이 사랑스러워 사랑스러워? 응 우후 머리부터 발걸까지 다 상스러워 우후 머리부터 발걸까지 다 상스러워 우후 머리부터 발걸까지 다 상스러워 우후 야유 아니냐? 우후 야유 아니냐? 우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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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노래가 언제부터 야유하는 노래 우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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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웃기다 그 노래 종국이 하기 싫어가지고 사랑스러워 창피하다고 아니야 사랑스러워 아니야 사랑스러워 싫어하지는 않았어 아니 춤추고 그거 싫어하는 게 아니고 창피해 야 터보 때는 뭐 터보 때는 겁나 좋는데 왜 아니 그게 약간 안 먹어서 사랑스러워 맞아 맞아 앞으로 나가면서 하는 거였잖아 그거 할 때 종국이가 종국이가 한참 펌핑이 좋을 때야 지금 정도가 아니라 사이즈가 이래갖고 반팔째 입고 반팔째 올라갔는데 펌 머리 이러는데 팔뚝이 이게 통닭다리 두 개가 와 전화해서 야 팔 사이즈 좀 빼라 노래랑 너무 안 어울린다고 누구 결혼식 때 사랑스러워 부르잖아 내 결혼식 때 어? 나 결혼식 나 결혼식 그치? 나 결혼식 때 그래도 종국이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내가 편지 불러달라고 그래 맞아 그때 종국이 그 노래 라이브로 부른 거 그날의 첫 곡이 얘 결혼식이었어 첫 방송이 응 이런 게 참 좋아 제 때는 저거 있잖아 흔들린 우정 있잖아 응 제수 씨가 불러달라고 그래가지고 네 명 다 흔들린 우정을 친구 넷이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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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가 막히게 파놨던데? 아유 나 장난 아니지 야 그거를 진짜 하나 다 해가지고 밑에 평탄화 작품까지 다 했어 근데 벽이 방원 벽이 두 개가 하나가 사이가 되게 멀어 멀리서 보면 안 보여 안 보여 가까이서 이렇게 짜붕들을 볼 때 보이는 거니 멀리서 볼 때는 그 구멍이 안 보여 근데 이거 너무 다리를 양옆에가 이게 판떼이가 아니잖아 모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싸다가 싹 이렇게 내려간다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오래 앉아있을 생각하면 안 되고 깔딱깔딱 할 때 가서 한 번 해 어 그리고 싸고 나면 그게 모래 살짝 덮어놔 응 인간적으로 그래야 돼 응 아무리 친구라도 안 되고 형님 변소는 인터넷 해요 어? 저기 인터넷 해요 진짜야? 네 다 해가지고 간 거야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뭔지 알지 엘로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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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뚱뚱뚱뚱뚱뚱뚱 고개 쳐진 거라니까 대박이다 형 우리 이제 이틀 지났는 거잖아 아직 안 지났어 해 진짜 안 떨어진다 떨어질 때 떨어질 때 내가 지금 별 뜰 때까지 좀 별 나올 때까지 기다려 보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너무 모르겠다 오로라 보고 싶어, 오로라 여기 몽골에 오로라를 볼 수가 있어? 볼 수 있어 야, 오로라가 얼마나 예쁘면 옛날에 오로라 공주가 그렇게 생겼냐지 오로라가 아니라 딴 거 아니에요? 은하수, 은하수 오로라 은하수랑 뭐가 달라? 오로라는... 이거는... 방송... 오로라... 야... 오로라는 이렇게 막 이렇게 이렇게 찍... 파랗게 이게 이렇게 사악해가지고 우주에 이렇게 색깔이 여러 개 있는 거야 은하수는 뭐? 은하수? 은하수는 별이지 은하수 이렇게 두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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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가지고 제 표정 보니까 잘 모른다, 저 표정이 야, 아... 너 가만히 있어봐, 내가 화장실 가서 확인하고 올게 가만히 있어 야, 다른 거... 가만히 있어, 니들 진짜 가만히 있어 야, 가만히 있어, 화장실 가서 확인하고 올 거야 진짜 너무 웃겨 있어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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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